골로스에서 사장 삼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스에서 사장 삼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매인바되었나니 이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여 신비를 나타내려 합니다. 자 여기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문이라고 그래요. 도라고. 우리가 복음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키들을 준다고 했어요. 키들 복수. 그 키들은 뭐예요. 그 오픈. 도를 여는 것이 키예요. 그 도가 무슨 도예요. 그 프리칭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도를 여는 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죠. 그 다음에 사장전 10장에서는 코넬로 이방인에게 처음 도를 열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를 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고린도 전서 16장.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하실 때 도를 열어달라고 주님께서. 도를 닫히면 그게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 자파들이 돼가지고 복음의 도를 닫아버리면 복음이 전파되기가 힘들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전서 16장 9절에 보면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니. 그렇죠?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는 예배소에 머무를 것이라.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가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탄의 무리들이 방해할 수도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가 열린 거랑 순조로운 거랑은 틀린 거지. 우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길 기도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그 문이 닫히면 쉽다고요. 거기는. 완전히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다 잡아놓을 수 있고요. 미국은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은 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 다 걸리지 그냥. 그 자리에서. 조그만 땅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야. 한국에 지금 복음 문이 닫히면. 고린도 후서 2장에도 보세요. 2장 12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렸으나. 그렇죠? 한 문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렸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문이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우리가 교회 시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보세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복음이 전세계적으로 퍼진 그 시대예요. 1500년부터 1900년. 그 다음에 1900년 라우디케 우리가 들어왔는데 배교회 시대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킹잼 성경으로 전세계를 영국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시기. 필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여기 3장 7절 보세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 교회에 말하는 게 아니지. 그럼 여기 있는 거.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라. 그렇죠? 이 당시에 가장 큰 그런 열린 문이 열린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1500년부터 1900년. 킹잼 성경이 등장하고 영국의 여왕들이 킹잼 성경을 전 세계에다가 뿌린 거예요. 여러분 1800년대에 있었던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우에는 퀸이 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겠다고 그런 맹색하고 가는 곳마다 킹잼 성경을 배에다 실어가지고 날린 거예요. 60년을 통치했어요. 킹잼 성경으로 통치한. 유명한 여왕이죠. 빅토리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헤이트해요. 빅토리아 여왕을 나쁘게. 킹잼스도 나쁘게 얘기하고 리버럴들이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고. 왜? 이 사람들이 킹잼스하고 성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시대가 열린 문 시대예요. 열린 문. 열렸다. 복음이 열렸어요.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아무도 그것을 다할 수 없느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말을 지켰다. 이때 킹잼스 성경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이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 말이 킹잼스 성경이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바른 원문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번역자들을 써가지고 완전한 성경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고 열린 문 시대고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킨 시대. 아셨죠? 그 다음 이제 교회가 완전히 라우디케아 교회인데 14절부터. 거기에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지금 교회의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서 16절에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겼노라. 아주 이거 읽어보면요. 너무나 지금 교회랑 너무나 똑같죠?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나는 부자며 부여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죠? 지금 그게 얼마나 부자들이야. 그냥 돈이 넘쳐나 그냥. 쓸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건물에다 다 갖다가 몇 천만 원짜리 건물들 짓고 그래. 나름 부자며 부여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세서 지금 하면서 라우디케아랑 연관이 있죠? 라우디케아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이게 골로세서가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이라고. 골로세서. 그래서 골로세서에 우리 지금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에 배워야 할 지금 그런 교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골로세서 4장 3절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매음받아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우선 경건의 신비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 얘기해요. 디모델의 전서 3장 16절.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신성.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래. 그분이 나타나셨대요. 육신으로. 디모델의 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오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신비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하나님. 그건 우리가 우리의 두뇌로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 그냥 우리는 믿는 거야.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거지.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이 세 분의 인격체가. 신격이에요. 신격. 그게 그리스도의 신비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골롯에서 우리가 배웠던 1장 2절에 1장 26절에 이 신비는 그랬어요.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오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에요. 즉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그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다면 그거를 사도바울이 전파합니다. 그 문을 열게 해달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있으니까 보금을 지금 마음대로 전하는 시간이 있지만 트럼프가 또 쫓겨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지금 트럼프 쫓아내려고 난리들이지 그냥.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끝난 거야. 한국은 이제 시간 문제야. 내가 봤을 때. 거리 속여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사역들이 이제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3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문을 열어주사.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해야 돼.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 삽시간에 트럼프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정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나 그런 설교를 한 자들은 다 교회문을 닫게 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지금 영국은 벌써 시작됐다고 내가 얘기했죠? 영국의 모슬렘교에 대해서 모슬렘교에 대해서 그 비방하다가 까먹여 그대로 들어갔다고. 모슬렘교를 비방하는 자들은 까먹여 간다. 그걸 법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미국에서 그게 통과되면? 우리 성인대로 믿는 목사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돼. 왜? 우리 설교들어보면 모슬렘 모슬렘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거 가만히 가는 거야. 예수만 믿어야 된다. 다른 종교 모슬렘이 힌두교 불교 구원이 없다. 그건 감옥 가는 거야. 지금 영국이 그렇게 됐다고. 영국은 이제 끝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킹제임 성경 버리고 복음을 버리니까 영국을 끝내버린 거야. 1900년 필라델피아 교회 끝으로 끝난 거야. 영국은. 이제 미국만이 지금 겨우 전 세계에서 살아서 킹제임 성경을 전파하는 이런 교회의 목사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나마 냉겨두시는 거지. 유럽은 끝났어요. 유럽은 다 사회주의로 넘어갔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무식하게 유럽 경제를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유럽 경제가 뭐예요. 유럽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거든.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거기는 사회주의야.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좋아? 어 그걸로 가라고. 한 20시간 하고 빚집가에서 누워있으니까. 그리고 돈 안 주면 정부에서 안 주면 그냥 땡깡 부리고 그래가지고 다 지금 뱅크랍시 이탈리아 요건에 넘어가지 또 넘어가지 다 넘어가 간당간당해 거기에 유럽에. 왜? 그렇게 사는데 뭐 경제가 남아나? 안 남아난다고. 근데 그거 좋다고 지금 한국에 문정부가 문재인이가 그런 거 따라가는 거야 지금? 사회주의. 끝나는 거지. 경제적으로. 근데 이상해요. 왜 그렇게 참 머리들을 못 쓸까? 그 보민서 따라가?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다 탈출하고 지각 있는 사람들은 교수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 지금 막 탈출하고 그런 거 알죠? 거긴 먹을 경우 화장지가 없어 화장지가.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으면 우리나라에 대꽃도 아니지. 거긴 기름이 많아가지고 잘 살았다고. 근데 사회주의를 해가지고 쫄딱만 해버린 거지. 화장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다 다른 데로 간대잖아. 살기가 쉽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경제 정책을 친단 말이에요. 시간 문제지 이제. 답이 없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자. 이는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신비를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오십니다. 그거를 전파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 이거지.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전파해야 돼. 그걸 사도바울이 했다는 거죠. 사도바울이 그걸 위해서 살았다는 거지. 5절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어라.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어라. 이게 왜 그런 거야. 시간을 아껴라 이거거든. 시간을 아껴라. 외부 사람들에게. 그 이유는 우리가 에베스소 공부할 때 했던 거예요. 에베스소 5장. 16절 에베스소 5장 16절에 시간을 사서 얻어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시간을 사서 얻어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왜 여러분이 시간을 웨이스트하면 안 되느냐. 왜 소비하면 안 되느냐. 잘못하다가는 시간 다 뺏겨. 세상이 여러분 왜 바빠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 시간을 효과적으로 못 쓰게 되면 괜히 바빠지는 거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세상이 악하지 않고 순조롭게 잘 돌아가면 그 시간이 여유가 있지. 세상이 악하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뭐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시간 다 뺏기지. 무슨 뭐 파트너를 만났는데 이게 순 뒤에서 돈 빼가지고 그런 거 잡으면 그냥 미안하다고 그럼 또 마음 약하면 또 하거든. 또 사기. 미안하다고 그러면 또 넘어가. 열 번 해도 열 번 넘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시간 그렇게 웨이스트하지 말라. 이거야. 그런 사람들. 똑똑하라. 이게 똑똑해. 지혜로 행하라. 이거야. 외부 사람들은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 5절에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어요. 첫째 외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왜 지혜로 행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혜로 행하여 지혜로 행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상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여러분이 다 해주면 여러분은 여러분 생활도 하나도 할 수 없어.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스에서 5장 16절에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다고. 여러분 요새는 악하기 때문에 플랜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모든 게 다 플랜을 할 수 있어. 농경 시대에 뭐 그냥 슬로어한 시대는 아 내가 10살 되면 뭐라고 20살 되면 뭐하고 30살 되면 이렇게 이렇게 살고 플랜이 싹 가능해. 그런데 지금은 플랜이 안 되는 거야. 1년도 안 돼. 1년도 플랜 할 수가 없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이렇게 플랜을 짜고 인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이게 됐는데 지금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야. 좀 계획대로 하려 그러면 또 뭐가 방해했군요. 방해가 돼가지고 세상이 변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지혜롭게 그것을 잘 사용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부 사람들은 그렇다고 딱 끊으면 안 돼.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구령을 할 수 있는가 그 선에서 시간을 여러분이 써야 돼요. 하나도 안 쓰면 안 되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쓰고 근데 그것이 아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럴 때는 딱 여러분의 시간을 소비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그 시간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마귀가 여러분의 시간을 계속 없애려고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24시간 맨날 전도지 들고 나가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생활하는 게 모든 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 잘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사회생활 잘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구령하는 시간 이런 거 다 주님의 균형 잡히게 살아야 돼. 크리스찬들은 그걸 못하면 시간 다 뺏겨.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전도지만 24시간 달고 다니면 좋은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은 가정을 이끌 수가 없지. 어떻게 24시간 전도지만 일은 안 하고 가정을 어떻게 매겨 살려? 가정을 매겨 살리지 못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경을 알고 지혜롭게 균형 잡히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치우쳐가지고 한쪽에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돈만 따라가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라고 다 팽개치고 구령한답시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다정도 돌보지 않고 이것도 잘못된 거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소비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24시간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거야 여러분이 24시간 잠 안 자고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며칠 갈 것 같아 그래서 쉴 땐 쉬고 먹을 땐 먹고 운동할 땐 운동하고 나가서 일할 때 일하고 성경 볼 땐 성경 보고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아셨어요? 6절 너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우선 상대방을 대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된다고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진다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주님께 이겨오는가 막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움 주는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주님을 받아주시는가 이런 태도로 그래서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소금이 뭐야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들을 막는 거잖아 여러분이 설교를 내가 왜 해 여러분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맛을 내잖아 소금은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말 그 사람들한테 상대방한테 이득이 되는 말 특히 진리로 인도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라고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마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지만 또 쓰라릴 때가 있어 상처에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조화가 잘 이루어야 돼 여러분이 은혜와 더불어 소금으로 맛을 낸 데 그 말 안에 도움이 되는 말 안에 부패를 막는 말 안에 찔림을 주는 말이 들어갈 수 그러니까 무조건 부드러운 말 한다고 정중한 말 부드러운 말 그거는 거짓 목사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이 도움을 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할 때랑 설교할 때랑은 틀려요 내가 설교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봐 그 사람이 나 귀 주겠어 귀 안 주지 그러니까 일대일로 할 때는 또 틀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을 내듯 그 다음에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이 답변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성경 공부 시간에는 졸고 설교 시간에는 코골고 뭐 이거 못해라 집에 가서 책 딱 크려면 한 줄 딱 읽으면 눈이 감기고 기도 딱 하려고 그러면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침 새벽에 일어나고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럴 때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 여기까지 하자 훌륭한 Jonathan 마ın 감기 ques 정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감사합니다.